또해'll be the most important ones and there's some of mine 계속해서 우리 팬들에게 정말 성적했던 성도감 수직의 인사를 해 주고 계시는 정말로 대단한 심상을 보여주고 계시며 inin 보호하고 계십니다 엘마패버스를 엑스존으로 이미 입장을 했구요 우리 배우들이 차례차례 들어올리시는데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엑스맨 하시오프스는 6월 5일 오후 3시 전세계 최초로 엘마개국에서 극장 개봉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 가을이 감독님, 그리고 타임쉐리더 그리고 에러 비서스까지 둘 셋이 함께 있는데요 아, 소비터로 마이클 펜스베더까지 아, 이거 기억에 남을, 또 기록에 남을만한 단체 사진이 어, 드디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분들을 위해서 소비제어! 표시적 유니랑 여러분들의 뜨거운 바늉이 우리 엑스벤드를 활짝 웃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바늉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바늉, 너무 좋습니다 엑스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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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러! 여러분! 그리고 허치 파커 톡에서 너무 많이 배우고있어요 여러분의 이 뜨거운 열기는 굳이 엑스맨이 개봉되었을 때 많은 수리와 관람, 또 혁저, 해시태그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에마 피터스는 운반이 아주 마음에 들었을 때, 소리질러! 자, 그리고 대우 여러분이 엑스룸으로 합작을 하고 계십니다. 소피 터널, 그리고 잘 지고 있는 타이시는 것까지. 하하, 타, I like that camera. 하하, 타, I like that camera. 자, 지금 허치상퍼, 보이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하하, 하하, I like that camera. 하하, I like that camera. 와, 픽셀보의 에마 피터스는...